오늘 은혜받고 성짓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질 담대한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숨을 대속함으로 내놓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로 인하여 영벌의 인생인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이 눌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마 누에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삼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이냐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의 신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헤븐니 블레싱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디오 인마 내류 온네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전도자의 또 성교사의 증인의 축복 속에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사대는 우리가 확신하며 가질 담대함의 영적 자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고 날마다 부르는 이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의 이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에 있다 외적 증거로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내적인 증거로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영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제를 보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크리스토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자 하반전에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생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요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밤에 이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이름 예수 크리스토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바로 돌리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크리스토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주신 말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죽음까지 내려가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대로 얻어지는 것은 구원이요 치유요 부활이요 기쁨이요 영생이요 제사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다 가장 값진 이름이다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았다 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크리스토의 그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까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단이요 막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날마다 샘솟기 충만하기를 원하고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준뱅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송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불러야 되냐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심장 18절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돈 벌어주는 그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여인에게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벌벌 떨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를 그 이름은 바로 예수 크리스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믿음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찬송가 9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게 되어지고 고룩하신 주의 이름이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정기하신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하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의 처한 환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로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들으심을 믿고 얻은 줄로 알라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키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그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해도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그 아픔과 무엇을 강구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전을 살아가고 보고만 해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성경의 수많은 엠런트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 경제적인 부분,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뇌적, 외적의 갈등과 아픔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속에서 의심과 불안해하고 염려와 포로에 속국된 속에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의 그 축복 해븐의 파워, 해븐의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공 그래서 마트부금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세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강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신다는 것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10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요하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7의 극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선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지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지즘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지 않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상달 그 기도가 상달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선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그 고통 속에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의 그것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따라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돌보시고 그러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하여 영혼고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뜻은 대살로니가 전사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고룩함이라 고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고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룩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고룩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바로 받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될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제약된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래서 요한복원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입술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각인되어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당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엘리야를 통하여 산에 역사하셨고 엘리사가 그 아랍군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청군전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청군전사를 보내시고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려고 21일을 작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도 응답이 왔던 것처럼 하지만 사단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천사장을 보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을 걷는 게 21일인 것처럼 우리가 천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잃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증거하는 실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